야근인데 짜증나 죽겠네 아니 뭐 그냥 빨리 이거 끝내가지고 집으로 갈텐데 아 근데 진짜 아 근데 왜 이렇게 초실해 진호씨 입 좀 심심하지 않아요? 배떡에 거지가 들어 앉았나? 아니 10분 전에 뭐 어쩌다 10분 전에 아 원래 여자들은 밥 먹는 배 따로 있고 디저트 먹는 배 따로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에 똥을 열댓 번 싸지? 아니 가끔 물도 안 내리더라? 진호씨 여자 화장실 가요? 니가 남자 화장실 했었잖아 어머 어머 금방 걸리기만 걸려 진짜로 어머 어머 세상에 어머 어머 아유 진짜 아유 뭐 간단한 거 하나만 딱 먹었으면 좋겠구만 뭐 좀 줄까? 뭐 있어요? 이리로 와봐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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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렇게 상력을 해 더 줄까? 뭐요? 어? 너는 욕 좀 먹어야 돼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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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 뭐 좀 있다 아 진짜 추잡스럽게 무슨 햄스터 새끼야 뭐야 꺼내먹고 먹던 거 아 나 진짜 또라이라네 진짜 이거 아니 아니 진짜 미안해요 아니 무슨 푸딩을 소머리 국밥 처먹듯이 처먹네 진짜 아ettu 아 아 reduz맥 transitions 아 ele show 왜이래? 아 Mün 일륨하자구 일줌 아아 예enson 아씨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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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뭔데 여기서 자꾸 왜냐면 primary 뭐야 이게 도대체 내 거 꺾는 말이야 뭐야 이거 동태전 Letter 하하 Bai 뭐 사탕 vulnerability 나물 뭐야 사과 윗대가리 다 잘라놓고 어머 정종을 대꼬리로 갖고 왔네 무슨 입맛이 돌아가신 조상님이야 뭐야 어제 할아버지 제사여가지고 좀 싸웠어요 제사는 지금 회사에 왜 갖고 와 상주회사야? 왜 그래요 진짜 내 건데 건드리지 마요 진짜 왜 그래 진짜 어머 끝까지 일 좀 해 일 좀 짜증나 죽겠어 일 좀 하자 일 좀 왜 그래 또 왜 그러냐고 왜 뭐야 이번에는 나 찾았어 진호씨 다시 가지 한다 진호씨 진호씨 일로 와봐 따줄게 일로 와봐 내가 무슨 뺏어먹는 것도 아니고 그걸 왜 급하게 그렇게 먹어 어? 너 좀 내려갔어? 진호씨 나 팔뚝살 되게 부들부들하죠? 개똥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진짜 이게 정신이 안 되려 어머 진호씨 미안해요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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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더러워 죽겠네 무슨 냄새야 이게 아웃 여러분 코너 제목은 연기 엄마로 바뀌었지만 그 안에서 수십 포를 운영하는 수 엄마예요 여러분들 우리 수십 포많 안녕하세요 우리 제크랑 마이구미 맛집이에요 엄마 나왔어 어 우리 수 왔구나 아이고 아 엄마 근데 나 이거 진짜 쪽팔렸어 이제 못 타고 다니겠어 그 애들은 다 킥보드 타고 다니는데 나만 이 구르마 타고 다녀 우리 남자랑 똑같이 살려 그래 아 근데 이거 브레이크도 없어가지고 나 내리막길에서 발로 브레이크 잡다가 이 밑창 다 떨어졌어 영기야 안녕하세요 너 정수보다 100m 달리기 훨씬 빠르지 아니 정수는 10초 떼고 나는 28초 떼데 야 이 뚱경잡이야 어? 너 이럴 때 그냥 엄마 면 세워주라 그랬지 그냥 고개만 까딱까딱 그러라 그랬는데 너 진짜 이럴 거야 뚱경잡이 아무튼 우리 영기 이거 봐 우리 수는 있잖아 얼마나 순수한데 어쩔 땐 되게 마초 같기도 하고 얜 순정마초야 아이고 우리 영기는 그냥 꼴초야 그리고 우리 수는 자세히 봐봐 얘 정혜인 알지? 정혜인 개같애 우리 영기는 그냥 개같애 아 영기 대사를 정혜인 먹태 이런 데서 억지 대사를 나한테 주고 지가 개같애로 웃기고 아니 코너 제목이 영기 엄마인데 내가 웃겨야지 어? 또 그리고 말 잘했다 저번 주에 녹화 끝나고 나서 새벽 4시 반에 술 취해서 나한테 왜 전화했어 너 뭐라 그랬어 나 너무 힘들어 수엄마로 하게 해줘 이런 쫄보 쫄보 아 그래 들어가보자고 정식으로 자 전국노래자랑이나 나가자고 노래 언제까지 나가는 거야 대체 그래 한번 나가보자 어떻게 할 건데 노래 한 소절씩 할테니까 그 뒤에 들어와 알았지? 알았어 들어가볼게 널 향한 설레임은 오늘부터 우리는 꿈꾸며 기도하는 오늘부터 우리는 왜 끊어 자꾸 노래를 왜 안 들어와 끊었잖아 네가 왜 안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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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부러 끊었잖아 이렇게 끊었잖아 3주 전에도 끊었잖아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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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끊었잖아 어우 재미없어 뭐야 이거 해보자 이거지 그래 해봐 시찬아 들어와 오 뭐야 이건 또 뭐야 얘는 이 자리에서 이전호가 못 들어온 이유를 밝히겠소 그 이유는 들어와 너 너 너 너 너 너 너 야 이거 시작부터 꿀면 안뚜는 건데 너 이거 준비한게 얼마나 많은데 너 연습을 그렇게 하긴 너 지금 박자를 못... 못 하겠습니... 괜찮아? 관대하신 분들이야 다 이 자리에서 이진호가 못 들어온 이유를 밝히겠소 오케이 그 이유는? !! 헤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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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왜이렇게 웃기냐 헤이 헤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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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직 är... 뒤에 나올 사람이 더우라고 이렇게 hungry apostow, 지금 nasıl 나오잖아 지금 집중 야 집중은 너만 하면 돼 offset 조용 pages 이 자리에서 이진호가 안들어온 이유를 밝히겠소 그래 제발 좀 밝혀라 그 이유는? 들어오라 했는데 안 들어오고 멍때린 죄 들어간다 했는데 끊었다고 핑계된 죄 누가 들어왔나 누가 안 들어왔나 누가 안 들어왔나 안 들어왔 어때? 어땠어? 어땠어? 나는 뭐 가만히 있는 줄 알아? 나도 섭외했어 뭐? 나와봐 세윤아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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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 순간 왜 끊었는가 들어가려 했는데 왜 끊었는가 지금 내겐 불신만 있을 뿐 내꺼는 끝에 왜 끊었는가 이거 안 돼? 끊었는가 뭐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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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다는 난 도בת 하하 przykład 여기 오 메뉴 오 오